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아이유씨의 복숭아는 말 안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. 아이유씨의 친한 동생이자 절친인 인간복숭아 설리씨를 위해 만든 곡입니다. 평소 아이유씨는 설리씨를 두고 내 주변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너, 넌 어떻게 그렇게 예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정도로 친구 덕후를 자처하기로 유명한데요. 아이유씨는 친구 예찬가를 나른하면서도 달달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담았습니다. 설리한테 쓴 영상편지 같네. 자꾸만 미간네 나 정말 미치겠네 어우 진짜 엄청난 선물이다. 아이유씨는